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합니다. 청와대는 어제 민관합동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인 청년희망원에 참여한 대기업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6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지 6개월 만입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문 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나는 곳입니다. 청년희망원 프로젝트는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교육 채용하고 정부가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는 기업 주도의 민관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KT를 시작으로 삼성과 LG, SK와 포스코, 현대차 등 6개의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3년간 총 17만 9천 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 대기업들의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게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당시 반도체와 백신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도 많다는 메시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1월 미국을 방문해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확정했고,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허가를 취득해 본격 생산에 나섭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후 해외 출장길에 오르면서 뉴임성 변화를 위한 경영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포스탑 데일리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